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목요일 제시의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푸른 5월의 마지막 공휴일인 어제 반가운 초여름 날씨에 발걸음은 야외로 향했습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사찰로 향하는 시민들로부터 꽃구경에 여념이 없는 가족들까지 나들이를 떠나는 시민들로 분주했습니다. 전등훈 기자가 담았습니다. 색색의 연등이 나란히 줄을 서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합니다. 부처님 오신날로 휴일을 맞은 아침 사찰로 서두르는 시민들의 발걸음은 분주합니다. 집 근처에 있는 절에 와가지고 가족들이랑 같이 맛있는 비빔밥 먹고 이렇게 재밌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각계 인사들의 발길도 이어졌고 시민들은 소원도 하나씩 빌어봅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서 어머님이랑 같이 왔고 오는 김에 배우자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고맙습니다. 휴일을 보내는 시민들의 여유로움은 근처 국가정원으로도 이어집니다.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시민들이 꽃밭에 옹기종기 모여 나들이를 즐깁니다. 가족들은 모처럼 나온 나들이에 웃음꽃이 핍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국가정원에 꽃이 만개했다고 해서 우리 사랑하는 두 딸이랑 남편이랑 같이 놀러 나왔어요. 관광객들도 울산을 찾아 꽃길을 나란히 걸어봅니다. 우리 바깥사람이랑 한 36년 만에 이렇게 여기 처음 와봤거든요. 그런데 너무 꽃도 예쁘고요. 그리고 바깥사람이 표정이 조금 없지만 지금 내심을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5월의 마지막 공휴일 날, 초여름 날씨도 시민들을 마중 나와 휴일에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3월부터 4월까지 상반기 체납요금 특별정리기간 동안 상수도 체납요금 5억 8,4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특히 5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92명과 3개월 이상 상습 체납자 3,669명에 대해 집중, 징수 동료에 나선 결과 올해 2월 말 기준 체납요금 7억 8천만 원 가운데 75%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편 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는 9월에도 두 달간 하반기 체납요금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울산해양수산청은 오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훈련은 울산항 선박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선박 구명땡목과 소화설비 작동에 대한 사용법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해보는 훈련도 실시하게 됩니다. 훈련에 관심이 있는 선박 종사자라면 누구나 오늘 개최되는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천창수 울산시 교육감이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아 서한문을 내고 교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천 교육감은 아이들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시는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울산 교육이 평화롭고 따뜻한 교육 공동체로 한 발씩 나아가고 있는 건 현장의 선생님들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생님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며 가르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더 세심히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울산해양수산청이 내양화물선사에 2분기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내양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경유 사용 선박이며 다음 달 3일부터 11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급됩니다. 지급 단가는 리터당 152.37원이고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의 50%를 유가 연동보조금으로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집에 무단침입해 채무자의 남편에게 상해를 간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시법 민한기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6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부부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8월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울산 중구에 있는 채무자의 집을 방문해 채무자의 남편이 거부하는데도 무단침입하고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남편을 밀치고 때려 전치 2주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구청과 북구청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내 업무 담당자의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집단으로 괴롭힘을 받다가 일부 공무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직원 보호를 위해서 이번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민원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름을 제외한 부서와 담당 업무, 전화번호 등 기본 정보는 공개됩니다. 중구의회가 지역기초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를 마련하고 SNS를 통한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나섭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정 소식과 홍보자료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게 됐고 SNS를 통한 다양한 활용 사업도 펼칠 수 있게 됐습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명녀 의원은 중구의회만이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매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이달부터 12월까지 모든 학생이 즐겁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체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체육활동이 줄어들어 떨어진 학생 건강 체력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는 관내 초중고 20개교가 선정됐으며 이들 학교는 신체활동지원뿐만 아니라 영양교육과 질병예방교육 등도 함께 운영합니다. 남구보건소가 성광여자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관내 7개 학교를 대상으로 흡연 예방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금연학생 도우미와 함께 피켓과 얻게띠를 활용해 흡연 예방의 필요성에 대해 알리고 리플릿 및 홍보문을 나눠주며 금연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입니다. 이재혁 남구보건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어릴 때부터 흡연의 심각성을 심어줘 담배 연기 없는 학교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재신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재신 모닝뉴스